다음에는 십일자 복근 만드는 동작으로 연결할게요 자 매트 위로 누워주시고요 자 오늘은 조금 복합적으로 운동이 들어갈 거예요 십일자 라인을 만드는데 자 먼저 다리를 싱글로 자 손 머리 뒤로 놓고 그렇죠 상세 약간 세워주시고요 다리를 먼저 오른다리부터 싱글로 하나씩 레그레이즈 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상세 동시에 트위스트하는 그렇죠 크런치 동작인데 거기에 비틀어주는 동작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십일자를 굉장히 펄트하게 선명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양손 머리 뒤에 놓고 턱을 살짝 당겨서 몸을 약간 세워주세요 자 힘드시면 그냥 누워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오른다리부터 자 위로 올리고 오른다리 위로 올려서 자 천천히 싱글레이즈부터 갑니다 준비 시작 자 천천히 갈게요 투 쓰리 포 천천히 충분히 그렇죠 복부 계속 압력 느끼세요 세븐 좋아요 에잇 나인 자 열 카운트 더 갑니다 무릎 펴시고 자 크게 움직이세요 그렇죠 쓰리 자 11자 집중하세요 5 6 턱 당겨서 배꼽 보시고 자 트위스트 동작으로 갈게요 트위스트 동작으로 갈게요 그렇죠 상체를 많이 비틀어서 무릎 바깥쪽으로 좋아요 자 조금 더 비틀어주세요 자 10카운트 더 원 투 상체 눕지 않습니다 위에서 계속 그렇죠 비틀어서 11자 더 자극하세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와우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매트에 누워주시고요 자 11자 복부 완성합니다 자 스윙 렉 레터럴 레이즈부터 갈게요 자 상체 턱 당겨서 배꼽 보시고요 자 목이 힘드시면 그냥 편안히 누워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오른다리 위로 자 바로 갈게요 오른다리부터 천천히 싱글 자 천천히 하나씩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11자 우리 아랫배를 자극합니다 천천히 자 턱 드신 분들은 시선 배꼽 보시고요 힘드시면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좋아요 자 10카운트 더 갑니다 3 4 5 6 자 여러분들 복부에 집중해서 11자 9 자 이번에는 크로스로 바로 갈게요 그렇죠 왼쪽부터 비틀어서 2 자 상체를 밑에 매트에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자 그대로 든 상태에서 좌우로 많이 비틀어주세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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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자 다리 더 펴세요 자 상체도 비틀고 자 마지막 오케이 자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자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 끌어와서 허리 좀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해중äft орг world 2 2 3 4 도 versus 3